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참치 당귀비빔밥 참치 한 깬 들어갔고요. 여기 당귀랑 상치 있고 아래 김치랑 총각무 총각무청 이렇게 해서 들어 있습니다. 양배추고요. 급체한 생김이 있고요.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. 그리고 좀 더 맵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가 진짜 세 개밖에 없어서 세 개만 갖고 왔어요.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장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장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자 잘 먹겠습니다. 음 맛있다. 자 음 음 역시 비빔밥 된장 그치 그치만두 김치 비빔밥도 김 으음! 으음! 양배추도! 양배추 오늘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못찍지 않은데 비빔밥이 너무 땡기는 거에요. 너무 맛있어. 으음! 왜 쥬쓰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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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 참치랑 단게 조화가 의외로 좋네요 와우! 감질맛 나게 잘 안 퍼질땜? 모아서 보면 되죠? 맛있당! 으으으으으읍!!! 아우 양배추 어디가 잘 어울려 맵은 맛이 좀 덜한 거 같아서 고추씨라도 ㅎㅎㅎㅎ 저거 진짜 맛있는데.. 저거 맛있는데.. 진짜 맛있다.. 음~~~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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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스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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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크겠다 ㅋㅋㅋㅋ 짠! 음~~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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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단 게 넘는 게 건강에도 좋고 또 다른 별미 같아요 약간 쌉싸름 한 것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ㅎㅎㅎ 치즈가 다진 치즈가 나는 것 같아요 탱탱한 치즈가 정말 다 잘 어울려서 치즈가 다진 치즈가 아주 잘 어울려서 아니, 치즈가 다진 치즈가 엄청 많이 어울려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나봐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나봐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나봐요 안녕 치킨은 아삭아삭 치킨은 약간 매운 맛이에요 아삭아삭 치킨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치킨은 이미지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엉 천천히 먹으면 더 맛있어용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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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хочется 뺏기만 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 역시 비빔밥. 찬양하라. 너무 맛있었고요. 당귀랑 참치의 조화가 응원이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참기름 싹 고소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양배추랑 김의 조화도 잘 어우러졌었습니다. 그럼 저 가볼게요. 안녕 오즈. 사랑해요.